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답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 삼양식품에서 크림 까르보 불닭 볶음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삼양식품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구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상품을 먼저 제가 클래식하게 자체 재료만으로 한번 맛을 보구요 그 다음에는 해산물을 넣고 한번 요리 안주로 해가지고 손색이 없는지 요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조리법 그 라면 봉지에 적힌 조리법 그대로 한번 일단 끓여볼거에요 자 이 녀석을 먼저 끓는 물에 끓이고 물을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 이 스프드를 뒤에 넣어가지고 먼저 클래식한 방법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식하게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거 위에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조리법대로만 끓여놓은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네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맛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먹기전에 향금도 엄청 고소한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와 자 보시면 소스가 지금 굉장히 잘 묻어놨어요 소스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쪽으로 먹어봤는데 와 되게 크리미하면서 깊은 맛이 딱 나요 아 면 식감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매운맛에 조금 취약하신 맵리니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정도 매운맛의 강도에요 매운맛은 크림치즈 시즈닝이 좀 들어가가지고 고소한 맛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해물을 넣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갖춰가지고 술안주 요리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음식이 게가 좋거든요 게를 손질해서 잘라서 넣을 거고요 숫게 숫게가 굉장히 맛있을 때죠 그리고 적당한 양의 브로콜리와 양송이버섯 그리고 미리 손질해놓은 새우와 오징어도 넣을 겁니다 자 먼저 올리브유를 물에 반에 부어주고요 양송이버섯 넣고 계란 오징어도 잘 넣습니다 오징어도 맛있게 썰어내가 조금 질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대가 걱정되면 청주를 구워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은 나라가니까요 잡내랑 같이 날아가니까요 오징어도 넣고 볶아주다가 물을 넣을게요 물을 넣어서 좀 졸릴게요 자, 이제 게가 익을 정도로 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분량을 끓이고 있는데 스프 두 개도 딱 잘 풀어줍니다 멸을 건져서 물기를 좀 많이 빼준 다음에 잘 버무려주고 해물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완성! 자, 음식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술안주니까 사실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레드가 좀 당겨서 레드를 가져왔습니다 와인 잔이 없으니까 음, 소스가 넉넉해가지고 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배차를 꽂게 먼저 아, 발 잘 찼다 아, 꽃게 같은 경우는 딱 씹어가지고 안에 살까지만 딱 먹고 껍질은 웬만하면 이렇게 큰 걸 좀 뱉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인 한 잔 쏴쏴쏴쏴쏴쏴 들어가 있는 스프 말고 다른 간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새우나 오징어에도 맛이 충분히 잘 뱉어요 소주가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죠? 오징어를 같이 씹으니까 맛이 진짜 엄청 좋네 과연 집게발까지 잘 익었는지 난 나의 요리 실력을 믿어요 아, 굿굿 보세요, 여러분들 잘 익었습니다 아, 제철 숫곡게가 살이 진짜 어우, 살숄도 좋고 아, 이 잔이 좀 아쉽게 하는데요 우연히 잔잔뀌 와 쏘아 쏘아 진짜 그 지금 딴 거보다 전 이 면 탄성이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하면서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는 딱 세 잔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시작 바삭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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